오우, 너무 좋다 어머, 이거 웬일이야 오우, 너무 좋다 어머, 이거 웬일이야 오우, 진짜 외국가투다 오우, 진짜 외국가투다 와우 너무 멋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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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보자 너무 멋있어 안 돼야 돼, 건강 안 돼 아이 전망이 끝내줘요 세상이 응 여기는 1층입니다 아주 잘 돼 있어요 1층에서 보는 뷰도 이렇게 아주 흥이에요 세상이 2층으로 올라갑니다 끝내줘다 일단 타서 타서 이제 해봐 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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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잘해 둘 당신 당신 하나 쥐 저는 지효 그 당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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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브런치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곳에서 먹어요 만나겠어요 네 진짜 멋있어요 다녔던 카페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멋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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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층도 있어요 3층도 한번 올라가볼게요 어린이는 출입금지래요 진짜 멋있네요 아 옥상이네요 그냥 옥상이에요 전망 전망 진짜 좋아요 이거 전망